땅에 뭐가 있어? 아 잠깐만 너무 무섭잖아 아 컴퓨터로 뭘 풀면 되네 이거는 비밀번호를 해결하면 되네 아 이거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 어? 나 아까 봤어 이거 어디 봤어? 저기 앞에 거의 계단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이거 SHPL 있었어 이거 비밀번호가 S 그거 아니야? 봐봐 비밀번호가 SHPL이라는 거지 응 여기 절대 아니야 약간 뻔해 그럼 소문자로 이런데 뭐가 있어?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그거다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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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다 천재다 아 그러면 얘가 보고 있는 거 뭐가 있느냐 보다 그러네 어 뭐 있어요? 이거 이거 조각상하고 그림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23명이다 어 그건가보다 봐봐 출발 여기부터 이럴던 아, 열, 일곱, 여덟 이게 스물셋 명이에요 스물셋 명이야? 네 내가 살았어, 그냥, 계속 저만 봐봐, 봐봐 8, 23 그다음에 몇 명이야? 3 그 다음에, 저거, 저거 내봐 저거 내봐 아, 이거 아니잖아 아닌 거 같은데? 오케이, 세 봐 하나 하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나, 일, 둘, 열, 셋, 넷, 넷, 다 데일리텔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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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그림이잖아 야, 여기도 있어 아, 여기도 있는데 아닌가 봐 아닌가 봐, 그림은 아닌가 봐 아, 그러면 아니네 이거, 아니네 아, 근데 시간 없어요, 우리 어? 시간 없어요 이 조각상 아니야, 그러면? 어 아, 이 문 무섭게 생겼어 이거 인쇄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? 인쇄기예요, 그거? 프린터기가 있는 이유가... 아, 뭐였지?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같아 하하하, 잠깐, 잠깐 하하하 아, 잠만 아 아 그냥, SHP에 적어봤어? 이거 안 해봤어, SHP에? 이거? 아무도? 맞으면 좀 약간 좀, 진짜 약간 홈맥랑? 홈맥랑 고구마 맥랑 이거 안 해봤어? 그럼, 그 후에 큰일이